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이제부터 슬슬 FW 신상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부터 스토커즈는 브랜드들의 뭐 나왔나 볼까라는 컨텐츠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브랜드는 TNGT인데요 TNGT 무드가 옛날엔 살짝 비즈니스 캐주얼 무드가 풍겨서 사실 잘 보지 않았었는데 좀 더 스타일리쉬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스타일이 좀 치우쳐지지 않아서 좀 활용도가 좋은 제품분들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스토커즈 20% 할인으로 무신사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니까 다른 데서 헷갈리지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물론 신상 전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요거 괜찮네 하는 신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간절기 때 툭 걸치기 좋은 미니멀한 숏 자켓인데 이 아우터가 사실 실물이 굉장히 궁금했던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시도하시기 쉽게 다크 네이비, 다크 베이지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실물 컬러는 다크 베이지 컬러감이 좀 더 노란끼가 도는 거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 폴리온방으로 바시락바시락 사박사박한 느낌이에요 두께감은 좀 더 추워졌을 때 입기 좋을 정도로 엄청나게 얇진 않습니다 앞면에 포켓 두 개, 이너 포켓도 있고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실루엣의 자켓은 밑단 스트링 조이지 말고 그냥 툭 떨어지는 맛으로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총장은 짧고 실루엣은 여유롭게 좀 트렌디하게 나와가지고 음 요번에 TNTT 좀 잘했다 싶었습니다 팔 쪽에도 턱을 좀 잡아줘가지고 둥그런 실루엣, 코콘 실루엣을 연출해줘서 좀 더 제 취향이었어요 어벙벙하니 트렌치코트처럼 긴 아우터가 싫으신 분들은 요거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착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TNTT 착장 코디를 보여드릴 거고 저희 스토커즈 옷장을 활용한 코디도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 참고하셔서 아 요렇게도 입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어벙벙한 쇼차켓은 처음이다 음 그냥 여러분 데님에 그냥 툭 하나 걸쳐주시면 포인트 주기 좋고요 동일하게 상하이 둘 다 어벙어벙하게 가주신 다음에 안에 스트라이프 티로 이렇게 포인트를 탁 하면은 요즘 트렌드 스타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에요 요 제품도 실물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피그먼트 워싱 그라데이션이 은은하게 들어가서 빈티지하면서도 힙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아우터형 셔츠입니다 확실히 아우터 겸용이라서 엄청 얇게 나온 제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원단감이 부들부들 야들야들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맨살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심지어 아우터형이라 포켓도 있어서 아우터가 파네요 주머니에 손 넣어야죠 이렇게 탁 걸쳐가지고 워싱 디테일이 포인트인데 다른 디테일들까지 좀 화려했으면 저에게는 투머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딱 워싱으로만 포인트 줘서 미니멀하게도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핏감도 좀 여유롭게 나왔고 기장감도 살짝 있기 때문에 아우터형 셔츠로 진짜 추천드려요 색감은 두 가지로 워시드 블랙, 세이지 그레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 워싱 맛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 하신다면 워시드 블랙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요 힙한 무드 조금 섹시하기도 하거든요 요거를 살려서 TNGT 코디로 좀 시크한 무드 연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캐주얼하게 후드랑 레어링해서 연출을 해서 캐주얼한 룩 연출도 가능하시니까 활용하실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니트 전공이잖아요 니트 트러커 자켓이 나왔더라고요 컬러는 브라운과 크림이 나왔는데 제 취향은 요 브라운이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브라운이라 하기에는 회색기가 많이 돌아서 붉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온 나일론 폴리온방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그 거친 듯한 그런 어울 소재감의 니트가 아닌 찰랑찰랑 매끈매끈 그런 느낌에서 마치 맨살에 입기 딱 좋은데 그렇게 하면 좀 부담스럽겠죠? 두께도 엄청 두껍지도 얇지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추워지면 아우터로 입으시다가 더 추워진다 싶으면 코트 안에 레어링 하기도 딱 좋은 두께감입니다 또 니트는 이렇게 뒤집어 까봐야죠 여러분 부분 사지 봉제가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마감에 전 박수를 칠게요 역시 대기업인가? 양쪽에 플립포켓이 있는데 니트로 플립포켓 잘못 만들었다가는 좀 후질근해 보이는데 깔끔하게 해주셔서 대만족이었습니다 핏감 자체는 적당한 세미 오버핏이에요 그리고 밑단 니트 처리가 되어있는데 엄청 조이지 않는 느낌이라서 캐주얼하게 다 닫고 입으셔도 되고 풀어 헤쳐서 입으셔도 됩니다 평소 니트가 좀 간지러워서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철렁철렁 매끈한 가디건 찾으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TNT는 스타일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랙스와 매칭을 해주셔가지고 좀 미니멀하게 연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 대세인 살짝의 시티보이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아메카지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랑도 매칭을 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이 어떤 건지는 모르시겠지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롱한 기장감에 간절기용 아우터도 하나쯤 있으면 좋은데 그때 저는 살짝 파카류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캐주얼하게 막 휘뚜루빠뚜루 하기 좋거든요 컬러는 블랙 카키가 나오고 소재는 나일론 면 홈방이에요 그래서 바시락걸이 돼 매트하게 표현돼서 저는 굉장히 광택감 너무 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두께는 첫 번째 소개 드렸던 크롭 점퍼보다는 얇은 두께감이에요 이 제품 있을 건 다 있습니다 후드에 스토퍼 있고요 앞쪽에 일반 포켓 있고 가슴팍에 지퍼 포켓 안쪽에 이너 포켓까지 있을 건 다 있어요 게다가 뒤쪽을 보시면 살짝 레이어드한 듯한 느낌을 주는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안에 스트링이 스토퍼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그냥 조이지 않고 있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핏감 자체가 여유롭고 두께감이 얇지 않기 때문에 안에 레이어딩을 엄청 많이 해도 될 것 같은 아우터예요 이 제품 또한 팔에 턱을 잡아줘서 그 코쿤 형식으로 볼륨감을 살려줘서 핏감 자체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니컬 파카는 힙합 무드 연출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시티보이 무드 주리밍에 셔츠 입어주기 위해 툭 걸쳐주면 시티보이 맛도 낼 수 있으니까 하나쯤 간절기 아우터로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후드예요 저는 단품으로 입었을 때 핏도 예쁘고 레이어링하기에 좋은 얇은 후드를 하나 찾고 있었는데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코쿤을 자꾸 외치고 있는데 코쿤이 한국말로 눈에 고치? 그런 느낌에서 그런 핏감, 동글동글한 핏감을 말해주는 거예요 동글동글하면 레이어링 힘들지 않냐? 하지만 얇게 나왔어요 정말 여러분 진짜 굉장히 얇아요 컬러는 코코아 브라운과 멜란지 그레이가 나오는데 멜란지 그레이 컬러감은 조금 라이트한 톤이고요 이 코코아 색감이 굉장히 또 요물이에요 애쉬 브라운 컬러가 물씬 나서 여러분들 FW 시즌 브라운 계열 옷장에 추가템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런폴리온방으로 부드럽고 좀 쫀쫀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안에도 테리온방감이 아닌 그냥 매끈하게 처리돼 있어서 맨살에 입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후드 쪽에 스트링이 없더라고요 요렇게 되면 좀 깔끔한 맛이 나기 때문에 미니멀한 옷장과 딱 맞물렸을 때 여러분들 슬랙스 많이 입으시잖아요 거기다 요것만 얹으면 갑자기 미니멀하지만 캐주얼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는 포켓이 있는데 요 포켓이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갔어요 캥거루 주머니 마냥? 그래서 저는 요걸 입고 지나가다가 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요따가 이렇게 딱 저거 집어넣고 칠 거야 이해해줘요 가을이잖아요 외롭다고 그리고 사이즈를 어떻게 가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밑단 조임이 살짝 있는 편이라 안으로 넣입해서 티셔츠 빼꼼 룩도 연출하실 수 있어요 뒤를 보시면 이렇게 절개 라인 디자인도 들어갔기 때문에 단품으로도 그냥 입어도 후질근하지 않은 후드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드인 만큼 그냥 캐주얼하게 데님과 함께 매칭을 해주셔서 캐주얼 맛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티셔츠 빼꼼을 하되 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 빼꼼하면 또 이렇게 시선이 가거든요 그런 거랑 해서 좀 더 캐주얼 빈티지스러운 맛도 내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나안나 볼까 컨텐츠 TNGT와 함께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는 것보다 실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 취향에 맞는 제품분들로 가져왔는데 여러분 취향에도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신상들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면 또 아쉽죠 그래서 구독자님들께도 신상 맛보시라고 총 10분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브랜드의 모나안나 볼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T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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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GT